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피해 신고 접수도 마감이 되는데요. 지난 특별법 시행 뒤 1년여 동안 여순 사건 피해자 신고만 6천여 건이 접수되는 등 성과도 컸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둔 어째 여순 사건 피해자 700여 명의 명단이 여수시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처에 접수됐습니다. 여사연이 여순 사건 특별법의 제3자 신청 규정에 따라 마지막 피해자 명단을 접수한 겁니다. 당시 20대였기 때문에 자식이었거나 아니면 있어도 몰라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20여 년 동안 조사해온 명단과 기신청된 명단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빠진 분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약 900여 명을 찾아내서 오늘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여순 사건 피해자 신고 건수는 모두 6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에 대한 군사 재판 기록과 수용자 기록 등 공적 자료들이 다수 확인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시행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여순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그동안의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레드 콤플렉스라고 얘기하는 옛날에 연자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깊이 했던 그런 분위기가 조금 반전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성과들 속에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접수받은 사건에 대한 심의 결정권은 150여 건에 불과해 진행이 더디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순 사건 피해자 수가 최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접수자 수는 전체 35% 수준에 불과한 상태여서 여순 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 기간의 연장도 필요합니다. 현재 특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법령,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직권 조사의 실시 등도 요구됩니다. 이 밖에 각종 여순 사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대목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1년. 여순 사건 특별법이 더욱 큰 의미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정부와 함께 전남 동북권 지역사회가 더 많이 고민하고 활발한 소통과 제안의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